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체 비행장을 갖춘 항공특성화대학 한서대학교는 태안 캠퍼스에서 항공기술교육센터를 개관하고 항공기와 드론 신기수 디자인 등 지난 5년의 링크 플러스 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전시 행사도 가졌습니다. 항공교육센터에서는 보잉 737 여객기를 비롯한 항공 관련 시스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비 교육이 이뤄져 관련 시설이 부족한 해외 각국의 학생과 종사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